할 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 노래 워즈 중에 I'm looking at you You are looking at me We are looking at each other What else doing me?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하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더 필요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가사가 담긴 듯이에요 사실 그 노래를 할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멘트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뭐 할 수 없네요 네 마지막 곡으로 아 저 진짜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낫도타운 게 되잖아요 준비하고 약간 정말 저도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한 명 남았어요 아 한 명 남았어요 아 한 명 남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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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려던 걸 뒤에 하고 지금 아 그래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곡은 뒤로 좀 넘기고 그러면은 그 곡을 그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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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의 셔 아 아 감사합니다 이술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이 어 清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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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해봤어, 그래! 그리고 나 이유 안 되지? 내가 니 약속이야! 이대로 준비 됐어! 나름 없네, 신선,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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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5개월이 요리는 수능, 난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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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회에 저게 너가 내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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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이고, 레코버전인가 봅니다. 아이고, 레코버전인가 봅니다. 쇼니, 끊어버리면은 둘이 할 수가 없어. 아, 네.